안 맞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집에 돈 좀 있어? 네? 없어? 그럼 맞고 다녀 싸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빨 하나 날리면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알아?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휴 새끼 소금 아깝게 소금 한 점 더 줘봐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는 그땐 핏뚱 싼다? 넌 네가 왜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하냐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나는 싸움을 못하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야 안 그래 너 싸우면서 거봤냐 아니지 넌 아직 네 자신을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도와